안녕하세요. 신한은행 쏠의 모델이 된 유진스입니다. 이번에 새로워진 쏠 앱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기뻐요. 친구들끼리 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못 외워서 기편한 적도 있는데 쏠 앱그룹으로 지정해서 한 번에 보낼 수도 있고 송금이 강편해서 좋아요. 토리뱅크 기능도 있어서 SNS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촬영은 어떤 것 같아요. 촬영이요. 재밌어요. 은행 앱은 기능이 엄청 많은데 쏠은 제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나만의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원하는 색깔과 사진을 골라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쏠 앱의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좋아요.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솔직히 좀 느릴 줄 알았는데 와 이 반응 속도 뭐죠? 너무 빠른데요? 뮤지인즈 또는 뮤지인즈가 홍보하는 나만의 마이 플랫폼 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뮤지인즈 뉴스얼! 뮤지인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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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인즈!